서울역 행열차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가를 타고 내리실 때의 시간을 안됩니다. 서울역 행열차을 운을 타고 내리실 때 굉장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